게이래서 오우 깔끔해 빛속성 쪽에 황금경 한번 보러 갑시다 문제는 빛속성에 뭘 쓰냐는 건데 드래그만 살아있나? 아크디클레어로 세장하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뭐 말리면 어떻게든 말리겠죠 뭐 알보 조화랑 일단 효과 쓰면 안되구요 나머지 뭐 서치할게 딱히 없네요 해봐야 플레르드인데 플레르드 드래그마다 이용 메타노일 아 아저씨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아 아저씨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히토칼로스 언제나 안전점검은 중요하나 안전점검은 중요해요 아아 너 블랙패더구나 너 블랙패더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이소이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어렵고요 뭐 안보여 아니 흐흐흐 아닛 아이고 호그 교주님 이게 문제죠 저게 저렇게 나온다는게 진짜 못되겠네 한 장도 일단 이거 한마리 여기있고 난 못 지나간다 못들어? 못들어? 못들으면 어쩔 수 없지 와우 죽여버릴거야 뭐야 어 안봐도 어 안봐도 때릴 때 때릴거 그랬나 그냥 때렸으면 죽었을거 같은데 왠지 느낌상 그냥 때렸으면 죽었을거 같은데 착각이 아니에요 렉스톰씨 살아나시나요? 렉스톰씨 렉스톰씨 살아나 렉스톰씨 살아나 렉스톰 난 당신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응 더러웠어 정말 아 세다 아 진짜 진짜 그냥 교수님이 교주님이 세 뭐 정부의 차이도 있긴 한데 교수님이 세 알버 좋아 카드를 버려라 드래그 와 야 뭔 루인포스가 있고 난리여 아니 뭐 루인포스가 있어 야 이거 루인포스 나오나? 이거 루인포스 나올거 같은데? 하나 둘 어 온다 온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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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인포스다 올라가 와 5600 100 한 장 더 일단 딱 아파 아 알버 좋아 선생님 잘 가요 너 보자 여기에 뭐 쓸거 있나? 장전 장전 서치 이것뿐이야 일단 한번 불러봐 일단 서치 성녀 효과 재전까지 드래그 마타 매트릭스 최대한 해봅시다 최대한 아 근데 클레어로 아 근데 북음 좋다 약간 뜬금없긴 한데 북음 좋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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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세이 쪼까 어 어 아워 ퟴ 그것 좋아 살려야되나? 아르보 좋아 살려야되나? 아르보 좋아 살려놔야되나? 아냐 어떻게 해야ös 와 좀비캐리어 좀비캐리어 하나 둘 너 기계니? 기계네 아니네 이거 레벨할게구나 몰랐네 레벨할게구나 잘가 공중은 연구라 참 다행이다 이거 근데 세워두면 죽을건데 어차피 다운턴에 죽긴하는데 세워두면 죽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죽여줍시다 아 그래 얘가 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발동이 안되는구나 그걸 못 깜빡하고 있었는데 알버 세인트 아 내 성심성의껏 최대한 세게 때려줄게 와 일만 일만하고도 tas type 2 SM ju 감사합니다.